자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갭으로 빠졌던 자리를 강력하게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구요 자 우리 주주님들 단 한분도 절대적으로 요 자리에서 매도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내내 100%가 영상을 주주님들께 찍어드리면서 지금 이 초록 철회라는 부분이 주주님들 결과적으로는 100%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오늘 월요일 주가에 반드시 반영이 될 겁니다 변동성을 키울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주주님들 전부 다 매도금지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주주님들 어떠한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요 메일에 대한 부분 김연탁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메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누군가 현탁 교수님의 자 이름을 사칭해서 지금 이 초록을 철회했다라는 요러한 이야기들 근거 없는 낭설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주주님들 자 상식적으로 APS가 이 미국 물리학회가 주주님들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혼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주주님들 이러한 낭설을 들으셔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100%가 지속적으로 주주님들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저런 뜬소문이나 찌라식이 아니라 주주님들 자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은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팩트와 일정대로만 주주님들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고 너무나도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낭설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가는 이러한 마지막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100%가 부득이하게 지금 긴급하게 라이브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연락을 주시는 게 이런저런 뜬소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무슨 가짜 사이트가 등장을 했나는 둥부터 시작해서 APS 초록철회가 거짓이라는 둥 김현탁 교수님의 메일을 받았다라는 둥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이 구간대 100%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명히 공포감을 줄 것입니다 상단에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공포감을 줄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이 초록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아니라 주주님들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악재로 적용시키면서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해소시켜주면서 저가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려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주주님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단 한 주도 털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주님들 굳건하게 지금 그 어떤 악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일정대로만 주주님들 들고 가시면서 일정대로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실시간 라이브 100% 신성 라이브라고 상단에 개인 번호로 반드시 보내주셔서 전부 다 입장해 주시고요 자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참여가 어려우셔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라이브처럼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과 문자와 SNS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구간 주주님들 분명히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될 구간이다 절대 흔들리셔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단 한 주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0% 우리 주주님들께 오직 팩트로만 전달을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이 APS 논문 철회에 대한 부분들 주주님들 자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stract With Drown 오늘 새벽에도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면서 Abstract With Drown 실제적으로 논문이 철회가 됐지만 자 이 APS 규정에 대해서 100%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APS 규정 주주님들께 이 APS에 등재가 된 초록이 뭐랑 겹친다라고 했어요 APL 논문과 겹치기 때문에 자 초록을 철회해야지 APL의 논문이 Accept가 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PL이 여전히 심사 중이고 승인 전에는 이런 다른 학회에 대해서 개시와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APL 논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정확한 시그널이고 자 우리 김연탁 박사님 본인만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김연탁 박사님 본인 외에는 그 누구 집행부라고 할지라도 학회 집행부라고 할지라도 주주님들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철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낭서를 절대적으로 드릴 게 아니라 주주민들 정확하게 지금 APS에 등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연탁 박사님께서는 APL 등재가 이뤄지게 되면 굳이 APS가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재가 이뤄지게 되면 이석배 대표님과 김연탁 교수님께서는 노벨상 대상감입니다 이 10분짜리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초청 발표에 대해서 엄청난 자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와달라고 초청 발표가 수많은 학교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APS의 초록 철회는요 APLM의 억셉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100%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PL의 억셉이 되게 되면 주주님들 APS와 동시에 겹치게 되면 중복 재개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APLM의 APL에 집중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안티들이 우리 김연탁 박사님께서 도망을 갔다 자신이 없어서 도망을 쳤다 이러한 정말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이런 명예훼손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주님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초전도체에 대한 이러한 무서움 초전도체의 위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안티들도 아시겠죠? 분명히 이 부분은 주주님들 악재가 아니라 100%가 호재라고 주말 내내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도 APS 논문 철회에 대한 부분에서도 홈페이지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게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영상에도 게시를 해드리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주님들 APS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팅 앤 이벤트에서 마치 미팅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스케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자 우리 원래 일정 Monday March 4를 보시면 8시부터 11시 Scientific Sessions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Meeting Ephidomy라고 있습니다 Meeting Ephidomy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A16 우리의 일정은 A16이에요 자 요 부분입니다 Emerging Superconductors 초전도체 Field Strain and Pleasure Effects 자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정확하게 자 하단에 뭐가 나와요 Abstract With Drown 초록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팩트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주주님들 이런저런 낭설 같은 거 가져와서 주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자 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요 팩트만으로 김현떡 박사님께서 왜 지금 초록을 처리하셨고 그 초록을 처리한 이유가 바로 APL에 대한 승인 때문에 논문이 중복으로 게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주님들 이러한 정확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주주님들 주가 어떻게 된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오더라도 변동성이 온다는 거 이미 100%가 주주님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님들 뭐 해야 됩니까? 홀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요 매수 타점 자 신규 분들에게는 최적의 매수 타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저가에서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주주님들께 타점을 잡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악재가 아니라는 것이 주주님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무얼로? 주가로 인위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갭을 메꿔버리는 흐름 지금 장막판에도 계속해서 흔들면서 들어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전혀 주주님들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팩트만을 보고 우리는 일정대로 갈 거고요 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100%가 라이브 진행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요 주주님들 자 3월 4일 전에 마지막 지금 공포감을 유발하는 자 수많은 낭설들이 떠오르면서 공포감을 극심하게 몰아붙이는 요러한 구간이에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시간으로 주주님들께 올바른 정보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를 100%가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010-4674-5132 자 신성 라이브라고 반드시 전해주시고요 주말에도 100% 영상 보신 분들 오늘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계속적으로 신성 찍어드리면서 초록철에 대한 부분 가장 먼저 주주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드시 반영이 될 거니까 주주님들 전부 다 매도 금지를 외쳐주시고 직접적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대응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자 라이브 신성 라이브라고 반드시 적어주세요 주주님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9일이고요 이번 주의 마지막 극심한 흔들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량을 확보하려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확실하게 털어버리려는 흐름들 나와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주주님들 이러한 차트가 아닙니다 이러한 차트를 보면 주주님들 절대적으로 우리의 멘탈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차트가 아니라 정확한 초전도체 가치와 김현탁 박사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중을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주님들 정확하게 주가에 접목을 시켜서 대응을 해야지 단순하게 차트 안티들의 말 낭설들 찌라시만 보고 주주님들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0%가 이번 주에 정말 작심하고서 작심하고서 우리 주주님들 같이 해드릴 거고요 신성 델타테크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구간대 확실한 변동성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이제 100%가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서 몇 번째예요 이제 첫 번째 일정에 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논문에 대한 부분 APS와 APL 논문에 대한 부분 이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나간 다음에 주진들이 뭡니까 자 신성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분투자와 직접 초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공시를 통해서 방막 사업들 지속적으로 주진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인수와 합병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 사업에 생산이 이어지는 단계별로 주진도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 구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단계별로 주진들께 전부 다 일정들 보내드렸고요 자 아직까지도 일정을 안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성 일정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일정을 알고 있어야 이러한 털기 이러한 털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정들 지속적으로 100%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신성 라이브라고 반드시 보내주시고 오늘의 이 흐름 주진들 이 주가에서 추세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강력하게 들어올렸던 자리를 극심하게 빼고 나서 이 자리를 바로 들어올려주는 패턴 이게 어떤 패턴입니까? 주진들 힘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가장 어려운 자리 자 이러한 단계 고점으로 보여지는 구간에서 꺾인 자리를 바로 들어올려준다라는 건 주진들 엄청난 힘이에요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성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악재는 주진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악재가 있든지 100%가 지금 다 해석을 해드렸죠 자 APL 논문부터 시작해서 자 초록논문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해소를 시켜드리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 주진들 왜 100%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 이 일정과 재료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초록논문이 악재라고 논문 처리라고 해서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진들 그 이면에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지금 이 안티들의 말에 휘둘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단 한 주도 털리지 않고 주진들 지속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라이브라고 상단에 100% 개인 번호 자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정말로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초집중해서 우리 주진들과 함께 자 파이팅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